그다음에 저희가 확인한 게 검찰총 우리가 자료받은 게 결국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없으니까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29개월인데요. 그때 쓴 총액을 합쳐보면 292억 원입니다. 월 한 10억 원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적으로 나가는 걸 합쳐보니까 한 156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 136억이 소위 말하는 검찰총장의 통치자금이구나. 거기까지는 분류를 해낸 거죠. 검찰총장의 통치자금이 어느 정도 된다. 이거는 파악을 했고. 그런데 저희가 정말 헷갈렸던 게 검찰총장의 통치자금, 그러니까 정기지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수시로 쓰는 돈이 장부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보통은 장부가 하나지 않습니까? 한 종류의 돈을 쓰면. 그래서 그게 지금도 사실은 잘 이해는 안 돼요.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일종의 총괄장부가 있고 비서실이 관리하는 따로 장부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보여드리는 게 윤석열이라고 검찰총장 사인되어 있죠? 이게 총괄장부예요. 이건 총괄장부. 통치자금 총괄장부. 그런데 그거 말고 따로 앞으로 넘겨봐 주시면요. 이건 뭐냐. 비서실 나오잖아요. 비서실이라고. 총괄장부의 일부 돈은 비서실에서 또 따로 관리를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윤석열 또 사인되어 있잖아요. 그럼 돈을 나눠서 이거는 하나는 비서실로 주고 하나는 다른 데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아니고 총괄장부 안에 있는 돈의 일부가 비서실에서 따로 관리가 된다. 기본적으로 총괄장부가 있는 돈으로 다 쓰는 건데. 그중에 비서실은 따로 있는데 저 돈이 어떻게 쓰이는 거는 총괄장부에 그럼 없어요? 총괄장부에서는 5천만 원씩 빠져나간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절로 가서 따로 또 쓰이는군요. 그러니까 장부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게 일단 너무 이상하고. 왜 저 비서실 장부가 따로 있을까. 9월 중 집행금액이 29건에. 그렇죠. 저건 비서실로 넘어간 돈이죠.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29건이면 정말 자주 나가네요. 매일 한 것씩 썼다는 거죠. 8월 중에 저거는 총괄이니까. 저거는 비서실 것만. 비서실 것만. 총괄은 이제 총괄은 한 4억 천 정도 됩니다. 총괄장부에 합격이 한 4억 천 정도 되고. 가령 그 4억 천 중에 3억 2천은 따로 또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두 가지하고 지금 윤석열 총장의 사인으로 있는 특활비 규모하고 그 집행내역은 이제 보는데. 그 중에 이상하게 장부가 이거는 두 개인 것 같다.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또 하나가 확인이 된 거예요. 네. 확인이 됐죠. 이게 왜 두 개인지는 아직은. 추정인데요. 추정이에요? 이영렬 지검장 판결문을 보면. 그 판결문이 아주 중요한 근거예요. 계좌로 입금받은 돈도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고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금고는 중앙지검장 비서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만약에 대검에다 대립해 보면. 대검찰청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이제 총치 자금이 들어와서. 거기서 바로 나가는. 현금화에서 바로 주는 것도 있고. 그게 아니라 금고에 들어가는 돈도 있고. 이럴 수 있죠.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쓰이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총장의 쌈짓돈처럼 쓰였을 가능성. 그러니까 그 이영렬 판결문을 보면 중앙지검장도 금고에서. 야 돈 봉투 만들어 오세요 하면. 이렇게 만들어 온 걸로 되어 있거든요. 비서실 직원이. 그럼 여기도 검찰총장도 비서실에서 관리했다는 건. 어쨌든 수시로 검찰총장이 가지고 오라면 가져갔을 수가 있죠. 현금으로. 그러니까 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격려금 같은 것으로 나갔을 가능성. 그래서 완성이 많죠. 그런 게 큰 거죠. 많고 그러면 이제 이쪽은 쌈짓돈인데. 그 부분은 이제 또 진상규명이 돼야 되죠. 이게 또 하나가 확인이 됐고. 사실은 층로고 Juliet Loveboy가 X. 으영 antasager 나 odpowied 굶고 진짜 눈 은 2